안녕하세요 미신의 왕부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생일 끝자리로 보는 나의 평생 운세 나의 타고난 운세 그런 것들을 보는 영상이 되겠는데 이번 영상은요 전 영상과는 다르게 태어난 생일의 끝 두 자리가 만약에 지금에 포함이 된다면 굉장히 운이 불레해 주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이라든지 혹은 투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런 생일에 포함 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안 좋은 생일에 타고났다 하더라도 운이 바뀌면 또 기란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궁풍소와 그리고 수리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이구요 첫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생일은요 끝자리가 5일이라든지 15일이나 25일에 이 세가지로 출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라는 숫자는요 5황이라 그래서 고집을 의미해서 하기 때문에 10명이 5일에 출생하셨으면 2명은 정말 크게 되고 2명은 평범한데 6명에서 7명 정도는 정말 삶에 기복이 심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힘 만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좀 잘 안 도와주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많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어디 가더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 가더라도 처세를 익히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3년간은 이 5일에 출생하신 분들에 한해서 부육부 빈입빈이 특히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그런 경우고 특히 위장계열 건강이라든지 이사를 하실 때 이사방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잘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방위는요 제가 매년마다 연초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두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생일 끝번호는 7 17 27번이 되어 있습니다 현공풍수적으로 지금이 파룬입니다 어쨌든 생일이 7일인 분들은 지금 파룬의 퇴기 즉 운이 떨어지는 그런 기운을 가진 숫자를 타고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끝자리가 7일인 분들은 특히 유흥문화를 주의하셔야 되고 사고수라든지 유혈사태 사기 손재수 그런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뾰족하거나 사고수를 조심하시고 특히 배우자라든지 가정에 열심히 손과 열을 닿을수록 이 애군을 막아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안좋은 일에 타고나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운이 좋아지는 개혼법이라든지 이 숫자도 조합을 잘 섞으면 타고난 생일도 조합을 잘 섞으면 더욱 더 운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